대한민국 꽃미남 배우의 원정입니다. 원정 씨. 이사를 위하여 출발한다. 어마어마하게 빗을 지고. 차라리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야. 영생각서만 쓸 거야. 서울로 이사 가자. 왼쪽 집이야. 여기 회장님 집이세요? 네. 이게 뭐야. 멋진 샷을 한번 알려주시죠. 투자. 굴러 키우자. 플레이. 대장님. 굴러 가, 굴러 가. 아니,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오늘 내가 또... 잠깐만, 잠깐만. 오이자를 어디다 놓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번 주에 나랑 2차 데이트 나가. 오, 대박!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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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